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그릇 남비를 언젠간 한채로 가리가네 이 산 바다 온 세상이 통화를 받게 끝나고 거기에 반항이 손놀치 이곳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미 있다면 이건 꿈이야 나 이젠 믿어야 해 서로 눈간들은 없애는 거야 이건 꿈이야 나 나의 지옥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로잡은 영원 비명을 즐겨도 물러서지는 나를 받을 거야 각오를 써 나의 희생 난 천으로 온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나의 희생 차근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의 숨이 있는 일 야 이젠 나의 손에 맡겨진 이젠 이를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 각오에서 각오에서 나의 희생 난 천으로 온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끝까지 정의로운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보지 않겠어 오직 나만 알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을 깨달이 야 야 야 야 야 소망 야 감사합니다.